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놀란 은혜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들에게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님께서 역사하여 주어서 마음의 염려, 근심, 고정에 떠나가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 모든 사람이 절망을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늘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얘기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은 자꾸 믿음으로 전제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스가리아 3장 1절로 오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축복이라는 제모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원합니다 제모를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축복 고난의 축복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런 예고도 없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고난을 맞아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 코로나19 전염병에 걸려서 일주일씩 정리되어 어떤 분들은 또 그 전염병의 후유증으로 몇 달씩 고생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으로 볼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질병예방 시스템이 또 완전히 구축되었고 또 온 국민이 마스크를 하고 손을 자주 씻는 습관을 통해서 감기도 걸리지 않게 되었고 또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된 것을 보면 결국 우리에게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유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더 믿음이 깊어지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당할 때 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자신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후에다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주님의 기원의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특별히 스가라 선자가 환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법정을 보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종 대제상 요호수아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 요호수아를 대작하는 사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스가라 3장 1절입니다 대제상 요호수아는 야외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작하는 것을 야외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대제상은 이스라엘 정복 때 모세 후기자로 세운 요호수아와 이름은 같지만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대제상 직을 맡고 있던 요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상 요호수아가 하늘법정에 하늘맨 천사 앞에 서 있는데 사탄이 그의 옆에서 그를 대작하고 참수했습니다 계속 대제상 요호수아를 공격했습니다 사탄은 원래 참수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을 늘 참수합니다 우리가 잘한 대로 요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참수를 받았습니다 그 참수로 말미암아 그가 겪은 권한을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다 잃었죠 칠남, 삼녀, 전 자녀를 다 잃었죠 사탄의 참수로 말미암아 몸에 건강이 빼앗겨서 온몸에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피부암 같은 병이 걸렸다 그런데 피부암 같은 병이 걸려서 그 병을 앓으면서 깨어진 기화로 몸을 긁어야 됐죠 그것을 본 부인이 견뎌 못해서 하늘을 조조하고 죽으라고 떠나갔죠 갖고 오던 친구들이 와서 너 무슨 죄를 지었냐고 요비를 비난했죠 이것이 다 사탄의 참수로운 것입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권한을 요비가 겪었습니다 요비는 모든 권한을 겪고 난 다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갑절의 복을 받았지만 그 권한을 당할 때 그 권한의 고통은 그 누구도 같이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사탄이 와서 우리를 참수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너무나무나 사탄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 믿고 되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노예로 죄짓고 불여하고 방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기의 노예로 부리고 있던 사람이 인간이 자기께서 따라 원하니까 사탄이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의 시문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복된 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코노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빼앗아와서 다시 예수처럼 자기의 죄의 노예로 삼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에게 고통의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참수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한나라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절대로 사탄의 참수에 넘어가고 안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마음이 악해지면 말 한마디 듣고도 낙심하고 누가 뭐라고 우리에게 비난을 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 뒤에는 아코노스 마귀가 자꾸 이렇게 충동해서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이 사탄의 계기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요호수아를 대적하고 참수하는 사탄을 책임하셨습니다 3장 2절을 보니까 야외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야외께서 너를 책임하느라 예루살렘을 택한 야외께서 너를 책임하느라 성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을 책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인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임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우리 사람 가운데에 놀란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참수에 흔들리거나 상처받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약속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2사 41장 시절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자꾸 하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제해 나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다가올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바로 서기만 하면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에 사탄이 참수합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탄의 참수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참서받고 있는 대제 세상의 모습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스가야 3장 2절로 3절에 읽기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요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대세상 요호수아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모습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 고난의 불구동에서 건져진 탄안함은 조각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더러워진 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나고 그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환란과 풍파가 우리를 불구동에 집어넣습니다 질병의 불구동에 집어넣기도 하고 또 참수의 불구동에 집어넣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의 불구동에 집어넣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의 불구동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환란으로 우리가 다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다가 남은 잿더미 같이 된 그런 모습으로 더러워진 옷을 입은 채 서있게 된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때때로 등을 돌리고 우리에게 비판의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우리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고난할 때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그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환란은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은 여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환란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란의 고통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주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고난의 이선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삶을 포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다 와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환란을 통하여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받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에슬리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전세계는 나의 교고요 나의 일터다 외치면서 온 생활 단위에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그가 다섯 살 때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불을 피해서 나왔는데 요한에슬리는 2층에서 자고 있다가 그만 대피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막 불이 나는데 2층 창문에 매달려 있는 가운데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사람들이 문동을 태우고 올라가서 요한에슬리를 구했는데 구해내자마자 집이 주저앉아가지고 불더미 속에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이 그걸 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불건속 건져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에슬리가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잘 때 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입니다 하고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요한에슬리를 하나님이 들었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전 세계에 큰 붕의 운동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쓰신 것입니다 그가 50년 동안 말을 타고 다니면서 지구를 10바퀴 이상 도는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바쁜 붕 일정 속에서도 200건이 넘는 책을 저술해서 냈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가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하는 사역을 했는데 기록을 보면 50이 넘은 나이에도 하루 평균 32km 이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자동차나 비행기나 편한 교통수관이 없는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온 세계에 다니며 큰 붕의 역사를 일으킨 유언의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무가치하고 상처입고 여러 가지 흠이 있는 모습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유언의설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은 그런 모습인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큰 역사를 일으켰었다고 늘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서 위대하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몸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린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존재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내 감정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해서 사소한 일에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다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들으시면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치료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요한의 설레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은 요한의 설레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이 된 요고수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리아 3장 4절 5절은 설명합니다 야외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돌은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소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외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돌은 옷을 다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신 후에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고라면 죄의 때에 찌든 이 돌은 옷을 벗겨버리시고 예수의 보일로 씨든 정결한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셔서 어딜 간지 하나님의 영혼을 나타내는 주님의 견일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의 죄를 늘 예수의 보일로써 정결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야외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오 지는 같이 붉을지라도 양절같이 휘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의 때에 찌들은 옷을 예수의 보일로써 정결함 보고 벗어버리고 주님의 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주님의 몸으로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멸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2사 61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야외로 말며마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며마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시미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셔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입니다 복받은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러게 중요한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흔들리고 상처받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 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우리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면 고난 후에 다가올 영광은 지금 우리가 받을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매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주셔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에 갇혀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의 매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럴까운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준비하며 추구합니다 얼마 전에 청가하신 강용호 박사님의 사모님 되신 서곤옥 여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대로 우리 강용호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공을 맞아서 눈이 멀게 되었고 그런 마음이 아마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돌아가셔서 졸주의 구화가 됩니다 그때 누나가 그의 손을 붙잡고 대두동 천막교를 찾아갑니다 소문에 대두동에 가면 순봉원교에 병을 고치는 죄종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조용기 전수사님 시절입니다 조용기 목사님께서 나중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만났던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어느 날 웬 거지 같은 애를 그 누나가 손을 잡고 왔는데 몰골이 깨지지 하고 옷은 때로 찌들었고 완전히 거지 중에 왕거지인데 그 누나가 내 동생 눈뜨게 해달라고 손을 붙잡고 몇 시간을 걸어서 천막교까지 왔는데 그때 그 아이를 보고 왔던 말이 야 나도 거지 목사이지만 넌 왕거지구나 그렇게 말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 천막교의 가난과 어려움으로 힘들었던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한 소년이 온 곳입니다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 줬는데 그때 육신의 눈이 뜬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떴습니다 앞을 못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그가 영의 눈을 뜨고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꿈과 해몽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아 강영호가 하나님의 가운데 미국에서 박살받고 난 다음에 한국인 최초로 미국 백악관 차관보 자리에 올라서 7년 동안 그 미국 장애인 정책 전체를 책임 맡아 지는 장애인 정책 책임자로서 일을 했고 그 위치에서 그 일을 하도록 모든 것을 도왔던 분이 서원호 교사입니다 서원호 교사는 1942년에 무남동여로 태어나서 서울 4대 보고를 졸업하고 숙명여대 교육과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미국 펜실바니에 특수교육청에서 맹인 보행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육하고 성모병원에서 맹인 점자, 녹음도서실 근무, 천호동 맹인 재활원 부서장으로 맹인 사랑의 삶을 일관했던 그런 귀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여왔던 헌적인 봉사 사랑의 일생은 대학 입학 후 시각장애인 강영호 박사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소년 강영호는 서울 맹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서원호 교사는 당시 그 학교에 봉사 나온 자원봉사 여대생이었습니다 그때 소년 강영호의 슬픈 사연을 듣고 품 없는 고하여 공연 눈을 맞아서 앞을 못 보게 됐는데 누림도 돌아가시고 혼자 남겼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맹인 소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영호의 누나 역할을 해주면 된다 너는 형제도 없으니 좋은 기회란다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제가 이렇게 불쌍한 아이가 있는데 돌봐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네가 누나가 돼서 도와주어라 그래서 매 주말마다 맹학교를 방문해서 강영호 학생을 돌봅니다 6년간을 친 남매처럼 지나는 가운데 나이가 들면서 사랑이 싹트고 이 강영호 박사가 연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될 때 결혼해서 미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를 역임했고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겸 루즈벨트 대상 고문을 역임하면서 세계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몸에 상태가 안 좋아서 병원에서 확인해 보니까 최장암입니다 의사가 앞으로 두 달 정도밖에 살 날이 남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언제나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부르던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깁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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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자기를 도왔던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남기고 2012년 68세로 그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다음 서건호 교사는 강형우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장학사업을 계속 펼쳐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잘 양육해서 큰아들 강진석은 하버드대학을 나와서 조지타운데 안과 교수로서 미국 안과협회 회장도 하고 남미 온두라수의 의료선교 안과병원을 세워서 그 귀한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강진영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 입법 보좌관을 거쳐서 지금은 올바른 재판을 하자고 하는 사활입기관의 국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80평생 살아온 서건호 교사의 삶에 대한 공을 기리면서 적수자 인도상, 미 오바마 대통령 봉사상, 한미문화재단의 장한어머니상 장한스러운 자랑스러운 한인미주상 등 많은 상을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강영호 박사 10주기 추모기념가도 불어서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합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나는 남편이 맹인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의 인생을 180도로 돌려준 만남의 인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으며 축복이었습니다 시력을 입고 고아가 된 서울의 맹학교 학생, 중학교 교복을 입은 맹인소년 강영호와의 만남과 만 50년을 함께한 삶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대로 순정하여 넘치는 축복을 받았음을 간증합니다 저에게 석은 억주만 따라간 삶 이 책을 남기고 가셨는데요 저에게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고난의 닭을 와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의 닭을 축복을 바라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의 닭을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면서 모든 고난을 해치고 이겨나가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정도에 다 되길 바랍니다 이 석은 억 여사가 희망이 없고 앞을 못 보는 강영호 소년을 택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닭을 세웠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연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고난에 닭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하합니다 고난에 닭을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